일이 조금 많아요? 무슨 일이 많은데요? 조금 많아요 일이 조금 많아요? 아휴 힘드시겠다 안 힘들어요? 네 시험시험 하세요 자꾸 일할게 그거 자꾸 일하세요 일하고 먹으세요 네 일하고 먹으세요 네 식탁 위에 올려놓을게요 식탁 위에 올려놓으세요 공사하고 하고 먹을거에요? 공사하고 먹을거에요? 아 공사장에서 일하시는구나 늘 안전하게 일하세요 안전모드 쓰시고 늘 안전하게 일하세요 이거 가봤는데 공사하면 있어 네 원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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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 갔어요? 원치요 이게 그지 엇 영상이 jeong 어디갔지?